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 입니다 3월 30일에 도라지 모종을 정식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 지푸라기 덮어놓은 데는 작년에 씨뿌렸던 거 1년 된 도라지를 옮겨 심었어요 물이 많이 고이는데 있어서 밭 가장자리로 옮겨 심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이어 가지고 도라지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정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종은 3월 10일 날 105구 트레이에다가 두 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주 된 거에요 도라지 씨는 싹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2주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6일 전 6일 전 그때 쯤부터 싹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5,6일 큰 거에요 5,6일 큰 거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심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다 심은 겁니다 나란히 자세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요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죠 요렇게 다 있죠 저 뒤로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 도라지는 씨뿌리고 직파하면은 싹 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도라지 싹이 나기 전에 풀이 먼저 올라오고 잡초가 먼저 올라오고 막 그래서 잡초 뽑다가 도라지도 같이 뽑히고 막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이제 여름은 돼서 얘네들이 좀 뿌리를 잡아야 그때가 이제 좀 수월한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싹이 나도 어느 한 군데서는 나고 또 한 군데서는 또 안 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도라지가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게 힘들어서 모종을 만들어서 나란히 심고 있습니다 밭에다가 직파했을 때는 4월 한참 지나야 한 5월 가까이 돼야 싹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싹이 난 상태에서 하니까 얘네들이 한 달은 더 성장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올 가을부터 수확을 해도 됩니다 1년만 잘 키워도 도라지는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괜히 그냥 어우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도라지 농사 짓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심고 이 105구 트레이에 두 판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 두 판씩만 이렇게 만들어서 도라지를 재배해 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뭐 길게 뻗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종을 잡고 하면은 이게 이게 상토채 같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를 잘라 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짝 뒤집으면은 쏙 빠지더라구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구멍 뚫고 그대로 넣으면은 그게 이제 심어지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혼자 하는 거라 이거 이건 뽑을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는 그래서 말씀으로만 드렸습니다 이제 또 여름에 트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듀파머입니다